자, 미술아! 미술아! 예, 자, 다음 순서는 또해집니다. 우리 여경재 가수님하고 은정이 가수님을 모시고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광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우리 부모님 잘한다 잊으려 한들 잊으려 한들 어찌 그리 잊을 수 있을까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부모님 모양 이제 와서 우연기라 사라진 전 부모님께 조용한 걸 아기 못한 걸 이제 와서 우리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련만을 우리의 한들 우리의 한들 우리의 한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이와 우리 음악실 회원 분들도 참 고생이 많고 그리고 여기 일일이 다 거르는 못하지만 우리 출연진분들 우리 아나운서 멘트에 다 포함될 거니까 저희들은 짧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단장님 한말 네 오늘 회장님 환갑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회장님 가족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출연진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니모의 여가수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막 예술단의 세 분 윤용숙, 유현숙, 김정혜 가수를 모시고 덕분회를 여러분과 같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그대께서 기억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렇게 웃기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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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픈 일을 믿으시고 존단하길 길을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게 빕니다 덕분에서며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게 빕니다 덕분에서며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